평상시원 탈출을 실패한다면 어마어마한 벌칙을... 벌칙을... 네 벌칙자를 고르는 겁니다 아악! 하하하하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벌칙맨으로서 정한이를 깨우셔야 되는데요 무슨 뭐가 잘 일어날지 모르겠네요 형 학교 가셔야 돼요 맛있는 밥 해드릴게요 아 이거 맨날 만드는데 정화아 미안하다 여기 밥이 없다 씻고 밖에서 먹을까? 가기 싫다고? 아는데 무슨 내가 부모님의 마음으로서 생각을 하면은 일어나 교복을 입었는데 작년에 입던 교복이라서 좀 작아졌어요 교복도 엄청 컸는데 이제 딱 맞아요 형 형 형 형한테 맡겨 형한테 맡길게 근데 정화아 작지 않아? 너가 나보다 손 더 큰데 뭐야 이게 나 쓸 수는 있을까? 그건 바른건 없지? 네 우와 뽀닥뽀닥 한다 근데 이거 안 가져가면 어떡해? 나의 정성을 무시한거지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어 엄마가 좀비에는 좀비물 안 가져가면 그런 느낌이겠어 각병 다들 이 소리 들어보라고 내가 부끄러워? 네 정화아니까 편한대로 해 그럼 토스트 먹으러 가자 뭐야 아삭토스트? 부모님의 마음을 알겠다 아무리 지각에도 밥은 먹고 가는다고 난 그 마음을 알겠어 엄마 보고 싶다 나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칙인데 더 깨터지 그니까 그치 내가 보기엔 벌칙 아니야 응 내일도 와주세요 아니 근데 진짜 토스트 먹겠습니다 가자 응 어디야? 자 이제 철창망 여기가 학교 여기 학교야? 저기 친구랑 친해요? 이거 친구 아니에요 선생님이에요 아 선생님이에요? 학습생이에요 정화아 공부 열심히 하고 오늘 선생님 말씀 잘 새겨듣고 오늘도 행복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고 자지 말고 벌칙이었어도 정화니를 재밌게 해줌으로써 학교에 잘 무사히 등교시켰습니다 모든 학생분들 화이팅! 제가 오늘 데려줘야 될 정론의 반갑습니다 재혁이도 열심히 자고 있고 오늘의 주인공 일어나 일어나 하고 가지 일어나 일어나 5 4 3 2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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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일어나 가볼부 인사 씻어 빨리 2 1 0 빨리 빨리 지체할 시간이 없다니까 빨리 가야 돼 8시야 8시 빨리 엄마가 좀 했을 거 없어요 자 여러분들 그럼 일단 씻고 오겠습니다 밖에 다니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힘듦 재혁이 형이랑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왕자님이죠 오늘? 정왕자님 자 어떻게 하셨지? 정왕아 박정웅 정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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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침 학교가 처음 오늘 아침에 5시 반부터 일어나서 직접 프라이팬 해가지고 맛있게 주세요 얘 다 정성이라는 거예요 정성 와 쌈장면이 와 뭐가 들어간 거야 브로콜리 막 시금치 양상추 배추 매일마다 이거 한잔 마시고 가기 아니면 등교 30분자 일찍 가기 이거 마셔봐 그래 이거 마셔봐 형이 넥타이 내줄게요 단정하게 갈게요 이쁘다 저거 와 정우야 학생 느낌 난다 이제 좀 우와 멋있어 오우 자 가자 갈게 재혁아 안녕 빠이빠이 단추 와우 왜 배꼽을 열고 다녀 형 출발해 출발 형이랑 같이 학교 등교하니까 어때 느낌이 좀 새롭지 아니 근데 새롭긴 해요 솔직히 형이랑 재밌지 지금 등교길이 재밌어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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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예담이 형이랑 원래 같이 가는데 지하철을 좀 처음 타는데 얘 진짜 학생 같아요 네 먼저 알아 네 갑시다 어 여기 잡혔어요 누구한테 잡혔어요? 어 문을 닫았죠? 이럴선 타야 되거든 지하철은 딱 밑에 있어서 지하철인데 여기 왜 딱 위에 있어요? 지상철이에요 그러면? 일본 여읍 사람이 400명 있습니다 400명 지하철을 거꾸로 타서 다시 타러 가고 있습니다 이게 신학기 학생들의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이 느낌이지 이 느낌이지 휴대용 선풍기 좀 빌려야겠다 저희 계시네 그게 아니라 학교가서 학교가서 미안해요 휴대용 선풍기 한 번 빌 수 있어? 어 야 그냥 사과 형 사줄게 뭔지 모르는 데한테 가죠 선풍기 좀 야 학원 드려 뭐 빌려주겠죠 고마워 하고 쓴다고 정드려 저희는 또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을 딛고 서공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저기 누구죠? 저기 어? 약간 고급 초코머리를 하고 온 안녕하세요 얘들 누구야? 저 친구들이에요 정우야 등등 잘하고 저희 동생들 머리 색깔도 똑같고 같이 왔들 아니에요? 트레점의 벌집집 정우 등급형 오늘 지훈이 형이 이렇게 도와줬는데 저는 이제 학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보겠다 들어가 보겠습니다장님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잘 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때 집 탈출할 때 저희 둘이 맞아요 웃긴 문장 걸렸잖아요 잘 됐다 저는 정우한테 어울릴 만한 펭수를 준비했고요 저는 예담이 형이 평소에도 좋아하는 핑크팬더 핑크팬더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분장을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에 더 재밌는 재밌는 펜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얼굴을 물들여 볼게요 들어와 과감하게 과감하게 응응 할게 와 저 어떡하냐 어떤 기분이야 지금 선크림 바른 것 같아 지금 야 나 여기 흰색이야 언니 여기 흰색이야 어디 있어 들고 있어 줄까 어 그래 좋아 좋아 지금 기분이 어때? 좋아 행복해? 어 기분 좋아 계속해서 기분 좋아 약간 오오오 핑크팬더인데요? 아 진짜 진짜 아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야 아 진짜로 어때? 좋다니까 이제 립스틱으로 코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제발 설마 좀 아 재능 있는데 진짜 진짜로 눈썹을 좀 정조를 해야 되네요 검은색이 있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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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됐다 끝 하하하하 잘했다 잘했다니까 알지 이만이 남겨주세요 봐봐 하하하하 잘 다닐 거야 나 귀엽긴 해줬다고 그렇지 나 귀여워 하얀색인 게 너무 웃겨서 그래 결코 이상하지 않아 오 완전 깔 저기서 감탄사가 하나씩 날라 어디까지? 아니 이게 난 여기까지만 했잖아 아니 너 진짜 멋있어 진짜 가만히 있어야 돼 약간 이렇게 명함으로 아 괜찮아 눈 뜨지 말고 안 뜨지 말고 안 돼? 눈 못 맞추겠어 눈 감고 있어봐 눈 감고 있어봐 진짜 잘하는 거 같아 눈 감고 있어봐 나 적응기 같기도 해 적응할 시간 있어요 잠시만 안녕하세요 저는 펭수입니다 저는 쉐크펜더입니다 이렇게 둘이 분장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만 저희는 세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손 없구나 너로 세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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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저 차량 손실차 총 3대고요 예 예 예 좋은 건 하려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트하 트하 안녕하세요 트하 안녕하세요 트하 안녕하세요 올해는 저랑 정하니만 그 현석이 형이 뽑아서 세차였는데 두 명이 갑자기 추가로 돼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와 바로 해봅시다 네 수건을 많이 대마요 이거 질문 남잖아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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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베 오 버블버블버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안다니 솔직히 깨끗해요 한번 보여주시죠 아니 이보다 깨끗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보다 깨끗할 수가 없어요 오오오 봐봐요 아니 트레저처럼 빛이 나는데요 따단단단 날카로운 곡선 강남 눈빛 강남 눈빛 저희가 타는 차를 저희가 세차하니까 되게 뜻깊었던 것 같고 네 맞아요 언제 해보겠어요 이런 거를 앞으로는 더 깨끗이 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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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고 싶은데 펀지점프 와 기절이 기절이 하르토 기절이 아이고 짜잔 펀지점프하러 왔습니다 우리 멤버 중에 하고 싶은 사람 많더라고요 자 어서요 제일 겁 많은 사람 겁이 없는 사람 겁이 없는 사람 겁이 없는 사람 겁이 없는 사람이죠 솔직히 자신 있는 사람 너 아니 솔직히 난 진짜 자신 있어요 자신 없어요? 진짜? 다? 아니 생각보다 안 높아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순서 정하고 가자 벌칙 걸린 사람 한 명이 제일 첫 번째 한 명이 제일 마지막 우리 사이가 우리를 다 채우자 둘이 가위가위 보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 보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 보 애들이 걸음이 조금 무겁네 따르네 우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야 왜 이렇게 높 높냐 야 나 이거 야 나 이거 야 나 이거 야 나 이거 또 있어? 나 진짜 떨렸던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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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제대로 안 떠지지 그쵸? 그치? 눈이 제대로 안 떠져 반사되는 게 많아서 그런가? 아사히 미모라던지 에이 너는 힘들지 이미 보시고 있는데 우와 엄마 아 이거 얘들이야 뭐 흔들려 이성도에요 형들 포기해 포기 다시 오이퇴 포기해 포기해 야 이거 진짜 죽어 하나도 안 무서워 겁주지마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아 우와 우와! 우와! 일천히 나가볼게요. 우와! 되게 귀엽냐. 명가래! 준비됐나요? 네. 바로 갈게요. 네, 갈게요. 파운더. 5, 4, 3, 2, 1, 점프! 점프! 우와! 우와!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바로 갔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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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사람이 이렇게! 엄청 무서워! 아직 무서워! 미야우고 스카 데이헨! 아타바 있다! 으아악! 우와! 마치! 마치! 가꼬이! 이케맨! 이케맨! 눈물 흘려요, 갑자기. 아, 진짜 대박이다. 그냥 팍! 막 가는 게 나아요. 뛰기 전에 거기서 기다리면은 진짜 못 뛰게 대회이다. 우와! 우와! 제가 기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리가 완전 모르게 떨리고 있어요. 넌 누구야! 소정환이다! 우와! 정환이 간다! 야, 정환아! 형들 있다! 뛰어도 돼! 선 밖으로 발 끝 5cm 내밀어 볼게요. 야, 정환아! 발이 펴고, 허리 펴고. 준비되셨어요? 네. 가운드아웃. 5, 4, 3, 2, 1, 점. 야, 왜,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점수 봐. 오오오! 오오오! 예술 점수 50점! 월미워바미. 타지 마세요. 타면 안 될 것 같아. 와 유희 형 긴장했다 조금만 더 나갈게 탈퇴 주시고 오면할게 람밤 밖으로 가입해 오셉 씨 트레이저 포에브! 잠시만! 잠시만! 와 얘는 진짜 무섭게 탄다 트레이저 외국을 하자 트레이저 포에브! 트레이저 포에브! 저 인생 복기 리스트에 있었거든요 하나 클리어 했어요 2팀! 하나 둘 셋! 2팀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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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긴장 별로 안 돼요 아 괜찮아 나랑 별로 안 돼 아직 멀었어요? 네 아직 많이 나왔어요 네? 많이 나왔다 아직 많이 나왔다고요? 다 왔잖아요 다 왔다고 해주세요 야 왜 이렇게 높아? 야 너무 높아! 여기 맞죠? 아 네 여기 아니라고요? 네 더 올라가야 돼요 우와! 요호! 야야 흔들리니까 좀 빨리 와봐! 빨리 와봐! 흔들리다 흔들린다고 야 흔들린다고 야 흔들린다고 빨리 와! 빨리 와! 와! 아 여기 밑에 보면 안 돼? 밑에 절대 보면 안 돼? 와사히와 다이저프! 인생에서 한번 하면은 야 뭐...이지이지예 안 Fill 왜 안 lay건 다시면 안 해 발이 피우고, 허리 피우고, 시선은 정면 바라볼 거예요 화이팅! 파이팅! 대움대! 저 왜 기절했는데? 네? 준아 괜찮아? 아 너무 버킷리스트에요. 아 준아 너 되게 멋있는 사람이야. 준 기자가 해봐야 될 일들. 빠이빠이. 어디 갔어요? 아 진짜 죄송해요.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돼요. 떨어질 때 느낌이 와 너무 근데 카메라가 잘 끼고 위험해요. 스리즈 메이커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애들아 미안해. 됐어요. 제가 갈게요. 카운트 업. 귀여워. 아니 근데 뭐 벌써 무섭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제 처음까지 왔으니까 무서운 척 한 거죠. 선이 안 무서워. 그냥 뭐. 이 형 그냥 바로 한 거 같은데. 트레저 멤버들 사랑해요. 트레저 메이커 분들도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 네. 흔들리지 않는. 어떻게 하나 하나. 트레저 멤버들. 하루토 이말라. 하루토 이말라. 하루토 이말라. 하루토 이길죠오. 하루토 라스트가 안 바래. 할 수 있어. 이제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와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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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형 괜찮아 괜찮아 형 밑에 오지마 밑에 오지마 우와 와 잠시만요 잠시만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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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마스까요 하 하 번지는 재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 번지를 해봤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고 루토가 한 3시간 있었잖아요 뛰었을 때 기억이 없습니다 아 그래? 한번 이거 마운스 한 거 기억이 났어요 채널자 멤버들 5분 절대 못해요 언젠가 해주세요 언젠가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출발 여름 등산? 아 잠시만 그럼 재혁이 두 번째 갈게요 중견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등산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거 벌칙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예요 어 좋죠 건강해지고 선택받은 거예요 초대로 제가 부른 사람 있잖아요 세대제에서 아주 산을 기가 막히게 타는 아이들 인정이에요 따라라라따 패션까지 이 모자 국사선생님 그럼 바로 그냥 갈까요 이제? 렛츠고 야 나 힘들어 응? 힘들어 왜 벌써부터 힘든 거 같지? 아니 대형아 벌칙이라고 생각하면 끝도 없어 하하 힐링하러 온 거야 힐링하러 힐링? 오케이 여러분 맘을 열어주세요 제발요 제가 들어갈게요 네 맘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등산을 할 수 있대요 근데 힘드네요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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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형아 우린 조금 러닝할래요? 빨리 갈까? 어떻게 생각해 나갑니다 나갑니다 조금만 러닝하십시다 가자 도영아 조절해줘 도영이야 러닝하재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지금 죽겠는데 형 가만히 해 너가 해줘 어디 가 같이 가 알려줘 도영아 내가 너랑 나이랑 몇 살이 있어 자인아 다섯 살 그치? 네 나 다섯 살 동안 얼마나 힘들었지 잘해? 어? 5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체력이 다른데 와 저 두 친구는 진짜 빨리 간다 컴온 도영아 형 여기까지인가 봐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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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보고 연예인 같으시네 우와 칭찬이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말 자주 못 듣는데 여러분들 지금 어느 정도 왔냐면요 이 정도 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우와 우리 많이 올라왔다 얼마나 남았냐면요 이만큼 남았어요 이야 진짜 오바야 정환아 나 너 덕분에 산다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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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만한데? 응 아 미쳤다 내가 이 정도였나? 여기 오게 해주신 우리 현석이 형께 감사합니다 네 현석이 형 좀만 더 힘내요 형 여기서 숨 쉬십시다 쉼터다 저기요가 좋다 정환아 네가 찍어 응 환경 좀 찍어줘 여기 어디야 여기가 정상으로 하고 내려갈까요 이제? 야 나 또 다리 아파 아 형 아직 진짜 앤드기하네요 그쵸 자 그럼 도영이 형 한번 버리고 가볼까요? 아니에요 나 그냥 이거 타고 내려가래 나 이거 타고 내려가래 나 이거 타고 내려가래 야 나 내 발로 걸을래 아 형 야 이거 편하다 아니 야 이거 편해 이러면 허리 아파요 그러긴 하네 어 야 근데 어 다리 또 형 진규 형 기법이야 야 너 왜 이렇게 잘해 등산? 잘하는 게 아니라 형 내가 못 타는 건가? 이 정도는 못 타는 내가 수준 내 수준 이하야? 너 덕분에 내가 산다 내가 갈 수 있어 너 덕분에 형 6년 댄스 그게 뭐야 5년 댄스 형 먹는 거야? 이제 얘들이 보이시다 다깝네 늙은 마녀가 여기 형들은 여기 두 사람 아니야 형한테 왔어 왔어 진짜야? 왔어 왔어 정상이에요? 뭐야? 자 뛰어 뛰어 아 연기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상 도착 고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힘든 척 하느라 좀 애 먹었네요 여기 공항에 더 붙일까요? 3,420m 여러분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공기 맞고 가서 열심히 대구 준비를 합시다 좋습니다 와 이제 팀의 분들 빨리 만나러 가야죠 우리 그럼요 다 함께 부각산으로 다 함께 부각산으로 다 함께 부각산으로 네 올라와 보세요 다시 한번 오우 하하하 자 다 함께 부각산으로 닭고자 고객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